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인풋박스의 온 에디트풀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온 에디트풀 이벤트는 사용자 입력이 맥스바이트랭스 속성으로 지정한 값에 도달할 경우 발생합니다. 온 에디트풀 이벤트와 관련된 속성으로는 맥스바이트랭스와 오토포커스 속성이 있습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인풋박스입니다. 인풋박스의 맥스바이트랭스는 7이고 오토포커스 속성은 True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인풋박스를 우클릭하고 이벤트 메뉴를 선택하면 온 에디트풀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온 에디트풀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얼룻으로 메시지를 표시하는 코드입니다. 브라우저에서 살펴보겠습니다. 입력값이 7바이트에 도달하는 순간 온 에디트풀 이벤트가 발생합니다. 즉, 지정한 메시지가 얼룻으로 표시됩니다. 앞서 확인한 것처럼 인풋박스에 맥스바이트랭스가 7이기 때문입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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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